글쎄,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사실은 이 박병곤 판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논평을 냈던데 채널A가 보도한 걸 보면 사실은 정진석 의원 사건을 올해 2월에 배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법에서? 배당을 받고 나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저런 내용들, 울분이 어떻고 하는 내용들을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운 시점이 대략 3월입니다. 그다음에 법조인 대관, 우리 잘 아시죠? 법조인명록이라고 하는 법조인 대관 같은 데에 나오는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이것도 4월 중순에 그거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진석 의원 재판을 본인이 딱 맡아가면서 그동안에 작년이나 이런 때 여러 가지 정치 편향성이 있는 글,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심지어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기 어떤 개인 정보도 지우고 이러면 이게 정진석 의원한테 자기 정치 성향을 반영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본인이 이미 그때 결심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아도 저는 해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상에 박병권 판사 혼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판사들도 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저 사자 명예훼손 보다 지금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사건이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는 벌금 500만 원에 그쳤고 이거는 징역 6개월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노사모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fahren,등어서, esque само책을بر겠GR περιこちら이죠. 장관에 대한 왕성으로 돌아보고 있는 스크 Хорошо ascenden 참상력을 할 때 연결하면 familiarity 둘의 지점에는 보충관 ہیں을 Hudso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